지난 5월 28일 성화학숙 외국관합 광장에서 1학기 선문마을 공동체 RC 성과발표 및 축제가 열렸습니다. 오후 6시 10분 DJing을 시작으로 성과발표, 내빈 소개, 시상이 이어졌습니다.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내게 주어진 과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대학 교육의 핵심입니다. 여러분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귀한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상에는 RC 프로그램 우수마을과 우수촌장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경연대회 및 경품 추첨을 끝으로 RC 대축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. 이상 SUBS 이희진이었습니다.